이런 걸 확장에 붙여 놓자고 했거든요. 이렇게 줄이면 4개죠. 참나의 현전에서 참나의 자성 직관, 광명함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 빛을 받아서 에고가 달빛으로 되어 있죠. 에고가 자성을 직관합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에고가 자성을 직관해요. 참나가 아는 거를 참나랑 공명에 있다 보면 참나 몰입에 있다 보면 참나의 현전과 접속하니까 에고가 참나가 알던 거를 나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성 직관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 두 얘기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나의 현전을 해가지고 자성 직관한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 같죠. 실제로는 두 이야기가 있어요. 참나 현전과 합일이 되면 우리 본성을 그냥 알 거 아니냐고 직관은 그냥 알 거 아니냐고 참나가 본성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나가 됐으니 참나와 접속했다는 건 참나가 된 거예요. 내가 본래 나의 본 모습이 참나인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니까 물론 이때 에고도 함께 할 수도 있고 참나와 하나가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자성 직관 참나는 자기 본성을 아니까 참나가 우주 굴리는 원리를 모르고 우주를 굴린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참나랑 개념에 맞지 않죠. 참나는 우주 돌리는 굴리, 아니 원리, 굴린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성입니다. 우리 본성, 우주적 본성. 참나는 원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에고가 몰라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나 현전에 접속을 하면 자성의 직관에도 접속이 되기 때문에 자성 직관에서 이제 뭐죠? 이렇게 바로 그리죠. 진리 분석으로 넘어가십시오. 생각으로 넘어가십시오. 자명 찜찜 느낌이 올 겁니다 하는 그걸 따로 그려놓으면요. 자찜 느낌이 에고의 자성 직관이에요. 참나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로 모아놓은 건데 쪼개놓으면 어떻게 돼요? 쪼개놓으면 진리 분석 넘어가기 전에 에고의 자성 직관이 한 번 있고 에고의 자성 직관이 참나가 아는 것 중에 일부를 에고가 받아서 압니다. 이때 자명 찜찜 느낌으로 이제 에고가 확실히 느끼는 거죠. 이거 자명한데 에고 입장에서는 근거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명해요. 이쪽은 찜찜해요. 참나는 알죠. 에고는 모르지만 직관을 해요. 참나랑 붙어 있었으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진리 분석을 하긴 하는데 이론적 분석을 먼저 한다는 거죠. 무슨 이론적 분석을 하겠습니까? 아공, 복공, 구공을 연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리 분석을 아까는 바로 갔던 거를 거쳐서 가게 해놓은 거예요. 점도 쪼개놓으면. 왜 그러냐. 진리 이론 분석 먼저 한 다음에 실천 분석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먼저 아공, 복공, 구공 이론 지침이 서야 실제 실전에서 어떻게 양심분석 할지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제 현장에 임해 가지고 이게 자명하냐 찜찜하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한 상황에서 실천을 위해 분석하는 게 있다면 이론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되니까 이론 먼저 분석하고 실천 지침이나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양심분석하는 게 실천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자명하다고 하는 거를 실천해 옮깁시다.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요게 한 덩어리일 때는 하나 참나의 현전 자성 직관 거기에서 진리 분석으로 넘어가서 진리 실천했다 해서 네 개면 되는데 자세히 이제 이해하시려면 참나의 현전에서 참나의 자성 직관이 있고 이거는 외길이죠. 그냥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쌍방으로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에고의 자성 직관이 작동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자명찜찜 느낌에 따라 분석을 해가지고 진리의 이론적 분석 아공이 뭐고 복공이 뭐고 구공이 뭔지부터 분석한 다음에 아공 복공 구공에 맞게 실천에 옮기려면 어떤 게 옳고 그런지를 실천적 분석을 해서 옳은 건 하고 찜찜한 건 하지 맙시다. 요것도 꼭 같이 알아두세요. 확장판 요거는 제가 요즘 많이 그려드렸죠? 육도 육도 가운데 정토로 육바람이 실천을 사명으로 삼는 삶 정토라고 하면 홍익학당 구급보살부터는 정토에 접속하신 겁니다. 학당 신사분들부터는 확실히 접속하신 거예요. 이제 관광 다녀오셨잖아요. 정토 세계 참나랑 합의된 상태가 정토니까 다른 말 할 수가 없죠. 속았다 사기다 이러실 수 없죠. 본인이 체험하신 거니까 그래서 거기 시공 시공도 안 느껴지고 알아차리는 나만 존재했고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아직 첫 체험이라 시공을 초월했다 아니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자리에서는 시공을 내가 못 느꼈고 그 자리는 영생불명하다 이건 내가 모르겠지만 시간성 공간성을 못 느꼈고 알아차리고만 있더라. 나름의 분명한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녀오시긴 한 거죠. 아직 제대로 다녀온 곳을 정확히 이해는 못 했더라도 그래도 이제 출입하시게 됐다 이겁니다. 관광비자 나와서 갔다 오셨다 하는 거기가 이제 구급보살부터는 정토에 접속이다. 이게 아미타불 연부라는 정서정보다 더 확실한 얘기입니다. 학당에 오셔서 아미타불이건 이모건 몰라건 아버지건 예수님이건 하다가 접속되면 접속됐다고 바로 자기가 확인해 드리니까 갔다 오신 거 알죠. 아 여기라면 그전에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왕래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게 접속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한번 나눠본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욕심 중에 제일 큰 게 이쪽이 도면 이건 돈이죠. 돈이 짱입니다. 현상계는 왜냐하면 현상계는 욕망을 딱 단일화해놓은 게 돈이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뭐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거 없으시죠? 그럼 뭘 모아놔야겠어요? 돈이죠. 뭘 사게 될지 모르니 돈을 모아놔야 됩니다. 왜? 돈이 있으면 원하는 걸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최고죠. 도냐 돈이냐. 그래서 우리 저희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저기 원불교 소태단 선생이 주작하신 게 있습니다. 영육상전. 영은 개정의 사막을 의식주로 알고 닦아가고 욕은 의식주를 자립생활하자. 의식주에서 자력으로 살 수 있게 하자. 남한테 의지 안 하고 스스로 의식주 해결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영육상전이다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풀어드리면 딱 이 말이면 되죠. 돈 벌면서 도 딱 짜 이겁니다. 그렇죠. 의식주는 돈이에요. 다. 의식주가 다 돈이죠. 돈 벌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정도로 돈 벌면서 스스로 돈 닦자. 그래서 주인공 되자. 인생의 주인공 되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대표적으로 돈 때문에 육도가 펼쳐지는 걸 그려놨는데 돈 아니거든요. 욕심나는 물건이 있으면 다 육도가 펼쳐져요. 어떤 욕심이 건요. 게임도요. 여러분 자녀분들 게임하면 그 아이템 가진 놈 못 가진 놈 레벨 높은 놈 낮은 놈 해서 또 육도가 딱 펼쳐집니다. 똑같아요. 어느 사회나. 욕망의 대상이 생기면 육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도가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파악하기. 내가 어디쯤 와 있나 볼 수 있거든요. 부귀 영화 누리는 천상계. 그리고요. 추정하면서. 여기 고랩이죠. 말랩이나 고랩. 나도 고랩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나도 언젠가 고랩 될 거다.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는 인간. 수라는요. 그냥 뺏어버리고 싶다. 갖고 싶다. 너무 갖고 싶어서. 그런데 또 역량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뺏어서라도 그냥 갖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를 혐오했던 이유가 공산 사상이 뭐냐면요. 수라 사상입니다. 자본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본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산주의 사상이 수라의 사상. 공산주의 입장에서도 다르게 해서 가겠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설명하기 너무 좋아서 그래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냐면 자본가들 위주가 돼서 인민을 착취하면서 만든 자본주의 시스템은요. 원래 선한 인간을 악으로 내모는 불법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폭력 혁명도 괜찮은 거예요. 왜? 불법적인 거를 부숴뜨리는 거니까 거기서 범죄가 범죄가 아닌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라면 그건 옳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원하는 게 뭐예요? 자본가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후발주자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농사 짓고 있을 때 자본주의 국가는 그것도 좋은 일 아니죠. 제국주의 해가지고요. 사람 갖다 팔고 뛰어다 팔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 짓밟고 해가지고 제국주의 해가지고 이미 어마어마한 자본 축적을 해놨어요. 이 세계사가 딱 이제 근대가 시작됐을 때 이미 자본주의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축적해놨고 후발주자들이 다 공산주의 국가 됐습니다. 없어요. 다 농사 짓고 살다가 공장 지을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을 택한 거예요. 자본가를 부정하면서 자본가가 누리는 그 부기를 우리도 누려보자는 수라의 사상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겉으로 표방하는 건 양심적인 것도 있고요. 또 속에도 양심적인 게 있지만 이 표방하는 방식이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으로라도 물리치고 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우리가 그걸 차지해서 우리 인민이 나눠 갖자. 이런 게 전형적인 수라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라의 도로 오래 이렇게 삶의 이념으로 삼고 사시다가 권력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오래 운동권 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선악관념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거라면 선이라는 걸 배워요. 개인 도덕이 중요치 않다고 배워요.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선한 거지 개인적으로 착한 건 의미 없는 겁니다. 자본가랑 자본계급이랑 타협한 거예요. 자본주의 안에서 착하게 살아가지고 잘 사는 거는 타협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옳은 사람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본과 계급을 타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선악기준이 이런 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요. 지금 골수운동권 정신을 갖고 있는 정치가들은요. 당신들이 지금 도덕적으로 악을 했다고 해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자한당 무너뜨렸다라는 거기서 선을 찾아요. 우린 자한당을 막았다. 그거 자체로 선이다. 나의 개인적인 어떤 도덕을 공격하지 마라. 내가 역사적으로 선의 위치에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런 사상의 근원이 공산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수라인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안정을 뺏으려고 덤비는 무리들인 거예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가책을 받지 않는 수라의 도. 그래서 일본 조폭 영화 보시면 제목이 수라의 도가 많습니다. 자기들을 수라라고 그래요. 야쿠자들이. 수라의 길. 지금 자본 똑같아요. 조폭들도 자본가가 이룩한 그 성취를 단기간에 불법적으로라도 나는 그거를 획득하겠다는 게 조폭 정신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걸 누리겠다. 어둠의 길을 걷더라도 나는 저걸 뺏어서 누리겠다. 자, 이해되시죠? 수라와 인간계. 인간계는 지금 정규적인, 불법,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도 그 꿈을 이루겠다는 거고 이쪽은 불법적이라도 너무 질투나니까 뺏어버리고 싶기 때문에 뺏고 싶다라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도 아주 양심적인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 이념에 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탐진치가 자극받는다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사실은 저걸 뺏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실제 역사적인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리던 것을 단기간에 이루려고 인민들을 착취해서 당 간부들이 재미 보면서 자기들도 위주로 시스템을 만들죠. 그 애초의 욕심에 그렇게 양심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공산주의 국가를 건국했던 사람들을 양심적인 위인처럼 생각하느냐. 자본주의랑 싸웠다. 자본과만 누리던 것을 우리도 누리게 해줬다. 이게 뺏었다 이겁니다. 뺏어왔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더 드릴 말씀 많지만 재밌는 게 많은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연구해 보시면 전혀 달리 보여요. 자본관이 용망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기 용망을 충족시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건 인간이 비슷해요. 탐진치인데 어떤 방법을 택하냐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이 수라들은 억울해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 역사적으로 아수라들이 천신을 너무 부러워해서 천신이 얻는 영생을 탐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으켰을 때 그 상황을 아수라장이라고 했어요. 아수라장에서 천신하고 싸우다가 목 날아가고 해가지고 쫓겨나서 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육도에서 수라가 상징하는 거는 제일 행복하다는 천상계 천신들이 누리는 행복을 강탈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나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을 지어서 여기 올라갔잖아요. 복을 짓고 싶지는 않은데 강탈하고 싶은 사람. 정상적인 노력보단 지금 누리는 그걸 뺏어서 누리고 싶은 사람. 영화 기생충도 사실을 수라에 돕니다. 기생충이니까 축생인가? 축생 같죠? 그런데 육도에서 축생은요. 의욕을 잃고 꿈도 좌절돼서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아귀는요. 꿈은 좌절됐는데 포기는 못해서 날마다 날마다 그 집 앞에 가보고 또 가보고 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에 스스로 엄청 괴로운 사람들이 이제 아귀. 지옥은요. 그냥 아비지옥이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관지옥입니다. 고통이 틈이 없다. 고통이 쉬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 상태. 빠져버린. 꿈도 좌절됐지만 지금 이 순간 빛 어마어마하게 지고 아무튼 이 순간순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괴로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상황. 이 중에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따져도 다른 걸로 따져보세요. 지금 돈으로는 천사인 게 있지만 지금 밤새 술 퍼먹고 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옥고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인한테 차여서. 애인은 못 얻은 거죠. 자기가 원하는 이성을 가지고 또 하면 그 얻은 이성을 만난 사람이 천사인 게 있으면 못 만난 사람은 또 지옥고를 헤매겠죠. 똑같잖아요. 어떤 욕망의 대상이건 너 보시면 우리 마음 작용이니까 이게 이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뺏고 싶은 사람. 뺏어버려. 이쪽은 더 노력하자. 얻은 사람. 꿈은 이제 포기했는데 나는 축생의 길 갈 거야. 초식남. 그냥 풀만 먹을래. 난 언제부터 그런 걸 바랬다고 하고 이제 마음을 스스로 이제 포기해. 이제 뭐 너무 이제 더 힘 지옥으로 안 가려고 마음을 단념한 사람들. 단념 못 해서 아기만 해도 지옥고를 헤매요. 사실은 왜? 욕망은 나는데 못 얻는 거를 매일매일 직시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더 힘들어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기보다 더 힘든 상태로 가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돌아가는 걸 그리는 건데 여기서 탈출이 뭐라고요? 어디서든 탈출이 가능하게 화살표 그려놨습니다. 자,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몰라 하면 탈출해요. 탈출한 다음에 정보를 가져와서 자명으로 자기 삶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거예요. 몰라 해서 어느 상황. 아기계에 내가 어떤 원하는 걸 많이 얻었지만 못 얻은 하나 때문에 또 내가 고통받고 있으면 나는 그 상태에서는 악이나 또 축생이나 또 지옥고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라도 참나 현전에 접속해가지고 참나 안에서 진리를 보고 그쵸? 그걸 애고가 진리 본 거를 뭐라도 좀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내 생각을 고쳐먹고 실천에서도 어떤 게 옳은지 잘 분석해서 행동에 옮긴다면 실제로 행동까지 옮겨야 돼요. 옮기면 이게 새로운 업을 만들어내잖아요. 카르마가 바뀌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폭력적이고 했던 것도요. 폭력을 이론상 허용해 준 거예요. 자본주의는 악이기 때문에 때려잡아도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인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 운동하던 분들이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당을 만들어서 들어왔잖아요. 일반적 시스템에, 합법적 시스템에 들어왔죠. 당을 만들어서. 이것도 처음 당 만들 때 타락했다고 이건 자본가랑 타협하는 거라고 자본주의랑 타협하는 거라고 반대했던 아주 극렬한 공산주의자들 많았습니다. 타협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자본가들이 만들어놓은 판 안에 정당을 만들어서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건 통일, 전선, 전술이다. 아니다. 이건 우리가 방편이다. 불교식으로 방편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폭력혁명이라도 정부를 전복시켜서 이 시스템을 붕괴시켜야 된다. 그래야 아마 모든 인민한테 평화가 오고 대동세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식으로 동양에서 말하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이 간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게 양심도 있지만 욕심도 껴있거든요. 그때 욕심을 분석해보면 이런 수라의 마음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조폭을 왜 될까요? 빠른 기간에 성공하고 싶어서. 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집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평생 돈 모아야 되죠. 그럼 조폭은요? 어떻게든 뺏어버리면 돼.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마음을 중시했고 누군가는 이 마음을 중시한 것뿐이에요. 누군가는 여기다 마음의 관심을 더 중심을 여기다 더 두었고 어디다 두느냐 따서 바뀌니까 그러니까 육바라밀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순간 우리는 실존에서는 육도 어딘가에 있더라도 그 육도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어디에 있더라도 육바라밀이 투입돼 버리면 몰라 자명이 투입되면 현실이 바뀐다. 그 어두운 현실에 빛이 들어가요. 양심의 빛이. 그래서 상황이 바뀝니다. 또 살만해집니다. 어디 있건. 천상계에 있는데 교만하지 않아지고 지옥고에 있는데 고통에서 벗어나며 이런 거죠. 악의계에 있지만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되고 축생계에 있지만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고 정진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 상황이 개선 육바라밀이 투입돼서 개선되면 결국 다 같은 정토사람이 된다 이거죠.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출력된 김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본 야쿠자 영화 제목에 수라가 많이 들어가죠. 만화나 수라 아수라장을 한번 벌려봐 이거죠. 천신들 거 한번 뺏어봐 이런 게 아수라의 마음이었거든요. 이것도 출력되는데 이것까지 출력해주셨네요. 제가 그냥 우리 놀러가서 찍은 거예요. 놀러가서 찍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밤 춥고 밤이고 해서 얼굴들이 다 비장해져 있어서 제가 한번 거기다가 제가 폰으로 글을 쓴 거예요. 정교 개벽 밤에 새벽에 문득 생각이 나서 영적 갑질을 멈춰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학당이 항상 8년을 한 시즌으로 해서 굴러가거든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이 형성되길래 올해가 또 세 번째 시즌이 이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시즌이 마무리되고 세 번째 시즌이 시작되는 해라. 드라마로 치면 3시즌 포스터가 하나 필요하다 해서 제 마음으로 만든 포스터예요. 정교 개벽에 이번 8년을 한번 써보는 거 어떨까. 앞으로 8년을 정교 개벽. 정치는 어떻고요 하실 필요 없는 게 정치도 종교입니다. 다 종교예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종교 현상이에요. 지금 정치도 리더와 광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종교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주장해야 되는 게 종교 개혁은 있죠.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 개혁은 있는데 그 종교 개혁 일어날 때요. 상황을 보시면요. 카톨릭이 더 이상 자정작용을 못 할 때 종교 개혁이 나온 겁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타락한 성직자는 어느 시대나 있을 텐데 자정작용이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 타락한 성직자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해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교화시킬 수 있는가. 지금요. 모두가 다 그렇다고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종교들은 자정작용을 잃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가 회통되고 있어요. 다 같이 하나의 신을 모셔요. 돈신. 돈신 말고는 지금 예수 모셔놔도 속은 뭐예요? 돈 많이 들어왔음이죠. 돈 많이 들어왔으면 건물 더 높아졌으면 내 통장에 뭔가 더 늘었으면 내 차가 바뀌었으면 성직자들 마음도 이게 도우를 걸어놓고 돈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가 이미 회통되어 있다고 봐도 되죠. 그런데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의식을 내고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반성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조교종도 이번에 또 포커치다 또 걸렸죠. 그렇게 도박을 또 좋아하세요. 일체가 공안이 도박 좀 했다고 뭔 문제겠으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렇죠. 그런데 그 녹음 보니까 가관이 더만요. 어떤 스님이 도박하다가 돈 빼렸는데 또 안 갚아서 서로 욕설 나오고 성직자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거기다가 그냥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성직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인류를 깨어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정토로 데려가야 되는데 탐진치에서 윤회하는 우리랑 똑같이 윤회하는 사람들이 성직자라는 탈을 쓰고 영적인 갑질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문제는 이 갑질을 했을 때 사회보다 종교가 더 무섭습니다. 사회는 비판이라도 제대로 되잖아요. 비판해도 안 바뀔 수 있지만 종교는 비판조차 힘들어집니다. 왜? 각 종교가 교리상 세뇌시켜놨어요. 스님을 비방하면 돼요? 불법승 삼보에 기이한 사람이 승을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비방할 때부터 죄의식을 느껴야 돼요. 억울한 사람이 의리, 갑질을 당하고 비판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 종교적 교리를 믿는 한은 그 종교적 세뇌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스님을 비방하면 지옥 가지 않을까라는 저 스님이 문제가 있어도 스님한테 회색 옷 입고 머리 깎으신 분한테 잘해주면 복을 받을 거라는 여러분, 길 가다 보세요. 스님이 그냥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어도요. 지나가던 불교 신자들이 와서 돈 주고 갑니다. 밥값 내주고 갑니다. 왜? 복밭이에요. 복밭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스님은 복밭이다. 왜 복밭인지 아세요? 거기다 돈을 기부하면 몇 배로 너는 복덕을 받게 된다. 복밭이라고 합니다. 복밭. 복전. 복전함 그러죠. 복전함은 여기다 돈 내고 너희를 따블로 복받아가라. 이겁니다. 이만한 게 어딨어요. 진짜로 그대로 받는다면. 근데 이거는 육도윤회하는 논리죠. 중생심의 논리죠. 거기 딱 세뇌도 있어서요. 사실 비판도 못합니다. 성폭행 당하고도요.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 그 광신자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꽃뱀이라고 공격해요. 저 여자가 스님을 꼬셨다. 근데 그 스님 주변에 이상한 꽃뱀들이 많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한 건으로 끝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또 저교정도 웃긴 게 그런 성문제나면요. 말 안 해요. 조용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학원인가? 거기 이사장은요. 성채에 걸려가지고 선학원이 저교정하고 합쳐졌다. 좀 분리된 데인데요. 그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운영해왔어요. 이거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가 그런 거로 걸리면 잘리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사장이 왜? 강력한 지지자들이 끝없이 응원해주고 미뤄져요. 그분을 응원해줌으로써 복받으려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세뇌당은. 그러니까 이게 정교개벽을 제가 진짜 이게 그냥 막 지르는 소리가 아니고 심각해요. 자정작용을 잃었다. 그러면 누군가 나서서 정교개혁이라도 외쳐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없다. 목숨 걸고 그 내부적으로 목숨 걸고 맞장 뜨자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없다.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신기하죠? 말 안 해요. 내부적으로 그 정교 안에서 말 안 해요. 끝없이 문제가 터지는데 덮고 가요. 그냥 덮고 묶고 가고 묶고 가고 다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교개벽을 주장하는 게 두 개예요. 첫째 정교가 본질이 지금 이게 정교에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게 정교 최고의 본질 아닙니까? 여기 성령 넣으면 기독교고 그렇죠? 여기 양심 넣으면 유교고 여기 불성 넣으면 불교고 지금 뭐 저희는 참나로 얘기했지만 참나라고 해도 불교도 참나라고 하니까 똑같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공적영지 넣으면 온불교도 공적영지라고 합니다. 다 통합니다. 여기 다를 게 없어요. 정교의 본질이 하나인데 산에 올라가면 정상은 하나인데 입구가 다르다고 다르다고 자꾸 주장하면서 자기들 권익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고개혁하자. 진리가 하나라는 걸 밝히지 않은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그러면 정교의 본질인데 이거 전문가들이 현재 성직자를 하고 있는가 이거죠. 이 사막 육바람일 전문가 사막 기능 보유자가 이 선정 이거 선정적이죠. 선정 지혜 선정 지혜 실천 선정 지혜 실천 이 전문가들이 이 전문가들이 진짜로 여기 전문가들이 기능 보유자가 성직자 하고 있냐 아니면 일반 중생반도 못한 사람들이 성직자를 하면서 성직자라는 걸 가지고 내세워서 영적인 갑질을 하고 있는 이거 개벽하자. 갑질 그만하게 진짜 도 얻은 사람이 성직자 해야 되고 진짜 도가 모든 종교가 본질이 하나다 하는 것도 까발려줬으면 좋겠고 종교 개벽을 크게 두 가지로 잡고요. 진리가 하나라는 걸 밝혀보자. 껍데기 껍데기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이 하나라는 걸 다 아는 사회가 오면 종교가 그때 진정으로 종교가 제 역할을 할 거다. 지금 종교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드는 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지금 종교에 가입하면 무지와 아집이 심해지면서 배타적으로 변해요. 광신자들을 우대합니다. 왜? 그래야 주머니를 계속 터니까. 지금 광신자를 원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기업으로 치면 우수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광신자 집단을 원해요. 묻지마 묻지마 기부를 할 사람들. 그러니까 세뇌를 시켜놔야 돼. 절에다 교회에다 기부하면 너는 몇 배로 공덕을 받는다. 이거를 어려서부터 다 세뇌를 시켜놔서 그냥 묻지 않고 바로 기부할 수 있게. 기부하고도 뿌듯해하게. 최고 아닙니까? 돈 바치고 혼자 뿌듯해까지 하신다면 이쪽에서 볼 땐 최고의 호구죠. 이거를 진심으로 이렇게 인류를 돕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걸 주장한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악용되고 있는 게 더 분명히 크다. 이거는 신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 뉴스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다들 여러분 불교 방송 기독교 방송 보세요. 종교 방송 한참 보세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책 마련하자. 요즘 이 교회가 요즘 절이 힘들다 이런 얘기할 때 보면 다 그냥 영업이 안 돼서 힘들다는 그거예요. 그분들이요. 도가 안 퍼져서 힘들다는 분은 없어요. 뭐냐면 성령을 못 받는다. 요즘 인류가 요즘 국민들이 성령 안에서 못 산다. 이거 걱정하는 분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안 나온다고 걱정을 하지. 절도요. 시주가 줄었다. 이게 걱정인 거지. 견성자가 걱정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인류 중에 견성자가 몇이나 있냐. 깨달은 자가 없다. 이걸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절 영업이 되네 안 되네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욕도 중에 이미 어느 한 곳에 와 있는 분입니다. 악이거나 그렇죠. 확 뺏어버리고 옆에 옆에 교회는 이렇게 장사가 잘 돼. 수라의 마음입니다. 확 뺏어버리고 싶다. 그렇죠. 나도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야지 우리 절도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그렇다 뜻대로 잘 안 되면 악의 마음도 오고 지옥고도 펼쳐지고 지옥고 펼쳐지는 목사님들 많아요. 대출 무리하게 땡겨가지고 교회 크게 지었다가 대출 못 갚아서 제가 신문에서 본 분은 자기가 2단이라고 생각하는 2단 교회에다가 자기 교회를 팔았어요. 너무 그냥 그분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지옥고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나요. 하면서 자기가 헛것을 본 거죠. 무리하게 땡겨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어라 이런 게시를 받고 크게 지었는데 대출금 감당이 안 돼서 2단 교회에다 팔아넘기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2단 교회에다 주려고 그거 지으라고 했네요. 아버지 계시라고 끝까지 믿으니까 이분이 멘붕이 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의 자기 옥심을 하느님 계시니 뭐니 막 갖다 붙여버리면 개판됩니다. 그게 영적 갑질이에요. 그럼 그렇게 믿을 수도 없는 계시를 가지고 신자들을 설득해서 돈 모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전문가 항상. 지금 참나 몰라 하시고 참나 현존에 계시나요? 틈날 때마다. 몰라야. 몰라는요. 엄청난 겁니다. 제가 육바람을 얘기하느라고 몰라 얘기를 가끔 좀 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멘토들 믿고 좀 덜 하는 게 있어요. 멘토들이 잘 알아서 해주겠지. 오시면 다 견성시켜서 보내겠지 하고 그리고 몰라는 좀 틈날 때마다 하셔야 돼요. 단박에 단박에 몰라하고 딱 참나랑 계합한 이 순간이 정터예요. 그냥. 그냥 정터예요. 그 자리는. 시공을 초월한 참나와 하나 된 마음이죠. 그냥 그냥 평안이 밀려오고 그냥 자명해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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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지고 그냥 평안이 옵니다. 그냥 이미 정터예요. 그래서 선불교는요. 이게 다 다 해가지고 더 찾지도 않아요. 그냥 참나 현존에서 끝내는 게 선불교입니다. 선불교는 선불교를 제가 저희 홍익선언이라고 주장하는데 선불교 선언이었다면 장사도 더 잘 됐을지도 모르고 저도 편했을 거예요. 몰라만 지도해드리면 되니까. 지금 이름 모르시죠. 모르시죠. 존재하시죠. 이름 모르시죠. 걱정 있습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됐습니다. 이게 도입니다. 이게 부처님 짜리입니다. 부처님도 이거 알지 다른 거 더 하신 게 아니면 왜 모든 힘 다 뺐을 때 이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이 자리 밖에 더 못 얻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선불교입니다. 진짜 편해요. 선불교만 하면 이 편한 것도 못해요. 한국 불교는 그것도 깎아보요. 아니 최소한 절에서 이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선불교는 조계정은 뻘짓하지 말고 이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3개월 안 거니 뭐니 그런 뻘짓하실 필요가 없어요. 선불교 정신에 이베대요. 선불교는 단박무심으로 바로 깨닫는 거지 무슨 안 거를 들어가고 하는 거 벌써 선불교 정신이 아니에요. 좀 모자란 모자란 불교죠. 선불교 정신은요. 노력해서 깨닫는 걸 중시하지 않습니다. 선불교 정신은 바로 깨닫는 거예요. 언하에 대오 몰라 했으면 바로 깨달아야죠. 이먹고 했으면 바로 깨달아야죠. 이거 뭐냐 바로 봐야죠. 이거 뭐냐 뭐가 이걸 알아차리고 있지 멈뚱이 마음 작용 뭐가 알아차리고 있지 이건 뭐지 해가지고 이건 뭐지 하고 딱 멈추면 그 자리죠. 거기 느끼고 계시면 돼요. 밤나도로 이러고 계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선불교 제가 육바람이 공부하다 지칠 때는 선불교 책 봐요. 마을의 신하 선불교 책도 자주 봅니다. 왜? 이게 다니까 선불교 책을 보면 이게 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거든요. 부담도 없고 육바람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선불교는 그냥 이게 다예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선불교 정신 그냥 참나 참나와 함께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기독교를 치면 성령과 함께 평생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뭘도 찾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만이지. 이 정신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도 찾아야 되고 나의 인격도 개조해야 되지만 이거 떼버리고 그냥 참나랑 24시간 성령불과 함께하는가 이것만 가르치는 정교가 있다면 그게 선불교예요. 늘 모른다 하시면 그 자리죠. 더 바라지 마세요. 그 자리가 부처 자리입니다. 퍼펙트한 자리예요. 완전한 자리예요.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모자라지 그냥 접속해 계시면 거기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충전하실 때는 선불교 정신도 좋습니다. 그런데 충전하면 우리는 어때요? 충전을 그렇게 존만 존재에 만족하기 선불교가 만족하기 달인들이에요. 너무 만족해 버리셔서 뒤로 안 나가요. 이분들은 뒤로 나가야 되는데 만족하면 자동으로 자명한 직관이 오게 돼 있고 그게 오면 아공복공구공에 대해서 지혜가 더 개발되게 돼 있고 더 개발되면 실천이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을 안 봐요. 이건 변화하는 세계니까 안 봐버려요. 불변하는 세계만 얘기합니다. 선불교는 여기에 주안점을 이것도 얘기하죠. 얘기하지만 이게 에고의 문제는 벌써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가 참나 현존 안에 있으면 진리를 직관하니까 퍼펙트하다. 너는 이미 부처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건 선정이죠. 참나의 선정 쪽이면 이쪽은 지혜 쪽이죠. 정해원명 이게 적적 자명하니까 성성 적적 성성하면 이미 부처죠. 쌍차 쌍조 쌍차 다 막아버리고 쌍조 다 비춰보면 안팎으로 다 비춰보면 안팎으로 초월해버리고 안팎으로 다 비춰보면 정해쌍수 그대로 부처자리죠. 이게 우리 학당에서 이 정도 하면 저희가 정사들이죠. 참나랑 노는 데서는 자신이 와야 돼요. 자빠지고 괴롭고 먼일이 있고 해도 정토는 안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육도에 지금 몸 반은 육도에 가 있어도 그렇죠 정토는 안 떠나요. 그리고 심지어 육도로 내팽개 쳐졌을 때도 정토에 다리 하나는 걸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여유 봐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또 정토에 와 있어요. 이분은 죽을 때까지 그런 걱정이 없겠죠. 그 점에서는 그게 그게 견성자예요. 조사스님들 조사라고 그래요. 조사 아라한은요. 아라한도 똑같아요. 아라한이가 열반이라고 해서 열반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자명한 상태가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열반에서 안 떠나요. 그래서 육도 육도에 육도가 아무리 흔들어놔도 도로 열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라한을 한 다리는 걸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지혜가 달라요. 지혜가 자명함의 지혜가 아공까지 알아요. 아공이 초등학교면요. 중학교는 법공이고 저기 고등학교가 구공이라고 하죠. 그냥 이거는 그냥 여기서 나눠보자고요. 상중화 고등과정 중등과정 초등과정이 있다면 아라한이 초등과정인데 아라한들이 아공까지 말고 여기 들어앉아가지고 아라한들도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열반 안 떠날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때요. 그래도 숲에 있죠. 집에는 안 가죠. 집에 가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가족이랑 있으면 심란한 일이 생기거든요. 행복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도 주고 또 괴로움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덜 받고 안 뺏기겠습니다. 숲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아무리 아라한이 열반을 안 놓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있으면 여길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길 도는 힘이 너무 커져요. 열반의식에서 안주하는 그 기쁨이 줄겠죠.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 숲에서 육도 돈 문제에서 떠나서 돈도 만지면 안 돼요. 원래 아라한 여기서 열반 안에서만 최대한 머물다 갈 수 있게 가르침이 나온 겁니다. 그게 초등과정이에요. 이 초등과정이 좀 깊어지면 중등으로 넘어가서 복공을 깨달아서 조사가 돼야 돼요. 거기서 고등과정이 보살 육바람일까지 깨달아서 보살이 돼. 이걸 원만하게 여기서 사실은 여기까지만 주로 관심사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자기대로 뭔가 진리에 실천을 하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아공 복공사상과 전반적인 걸 더 강조하는 구공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아공 복공 구공도 나름의 다 계정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지혜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성 직관과 애고의 직관과 진리 분석 실천적 분석에서 직관과 분석에서 뭐가 중시되느냐 아공이 중시되느냐 복공이 중시되냐 구공까지 이해가 되느냐 따라서 초중 중등 고등이 또 나뉘요. 그런데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홍의각당 말이 좋은데 아라한들은 숲에서 욕망도 초월해서 있던데 솔직히 윤형식 너 강의 들으면 넌 탐진치의 화신인 것 같다. 탐진치 못 버린 거 물론이고 버릴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전 탐진치 버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라한들은 너가 초등이라고 말한 아라한들은 탐진치 떠나서 숲에 이러고 있다. 너 숲에서 살 수 있느냐. 전 안 살죠. 숲에. 그런데 지금 너는 왜 탐진치를 못 버렸고 버릴 생각도 없으면서 초등이라고 하느냐. 초등 초등 과정이라고 하느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법공 견성자들만 해도 일생을 일체가 공화다는 의식 하나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사는데 널 보니까 또 일체가 공화다고 하면서 탐진치에 빠져 있는 거 보면 일체가 공화다는 것도 약한 것 같다. 이 펜도 나와 둘이 아니요. 막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펜 잘 쓸 생각하고 모든 재료를 이용해서 육바람을 잘할 생각을 하고 있지 일체가 공화다는 걸 얘기하는데 주력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상하단 말이에요. 홍익학당 홍익선언에서 말하는 구공이라는 게 야공, 복공보다 더 못한 거 아니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분들은 아공을 평생 갑니다. 법공만 평생 팝니다. 저희는 구공으로 평생 가자는 주장입니다. 이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희는 아라한처럼 못 삽니다. 아라한처럼 못 살아요. 아공만 아는 아라한처럼 못 살아요. 숲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육바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법공처럼 일체가 공화다는 얘기만 하면서 평생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구공, 육바람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 초등학교를 여러분 아무리 더 다니고 싶어도 중학교로 진학해야 되죠. 뭔 소리냐. 아라한 분들은 초등학교만 평생 다니고 있는 격이에요. 초등학교의 달인이죠. 초등학교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중학생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중학생보다 초등학교를 몇 십 년 다닌 사람이 더 어마어마한 경지가 있겠죠. 자기만의 어떤 내공이 있겠죠. 초등학교 60년 다닌 내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교직 교과서를 다 외우고 있고 앞뒤로 외우고 중학생도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런데 왜 중학생이죠? 다음 과정으로 진도를 나갔단 말이에요. 진도를 안 나가고 자기 과정에서 넓게 파는 경지가 있어요. 아라한 분들이 아공만 넓게 평생 파니까 아공 전문가가 됩니다. 법공은 몰라요. 법공이 또 법공 중등 과정에 오면 중학교만 또 한 60년을 다녀요. 고등학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구공 얘기를 하면 구공 분별심 아닌가 이래요. 왜 선악을 따지지? 선악 따지고 있는 것부터가 법공 아닌 것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저희 홍의학당은 선악 따지잖아요. 선악 따지는 거 싫어합니다. 법공까지만 얻은 분은. 만법이 공하고 선악도 다 참나작용인데 왜 그걸 따지냐는 거예요. 선악도 없는 몰라 그 상태에 머물러야지 왜 선악을 아냐는 거예요. 너 탐진치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분별심에 빠진 것 같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뭐예요? 그러지 말고 제발 고등학교로 진학을 좀 해봐라. 고등과정을 좀 배워보자 이겁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중학교 또 60년 다니면 레전드 중학생이 되지 않을까요? 보기 드면 어마어마한 경지의 중학생. 눈 감고도 매점까지 걸어갔다 오고 자유자재 교과서 펴면 중학교 교과서에 나아갈 길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럼 고등학교 과정은요? 그건 모르죠. 제가 안 해봤는데 이 상태라는 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란의 대단한 점 조사스님들의 대단한 점을 가지고 보살들의 평상적인 모습을 봤을 때 도인 아닌 것 같아요. 도를 닦으려면 오름지기 고행인데 산으로 가든가 어디로 가든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토굴에서 이러고 있는 건 중시하되 보살들이 일상에서 늘 깨어가지고 이 기본기를 충실히 닦고 있는 이거는 이해를 못해요. 이건 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디 토굴 가서 좀 앉아있어야 도인지 알죠? 근데 토굴 수행하면 미라렛바가 최고죠? 미라렛바만큼 토굴 수행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한국 선생님들 토굴에서 수행한다고 가보면 그냥 집 하나 지워놓고 토굴이라 그래요. 이분은 진짜 굴에서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노래에 뭐가 있냐면 육신의 토굴에서 수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육신이 굴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육신이라는 굴에 지금 있는 겁니다. 들어앉아서 그럼 밤낮 여러분도 토굴 수행해요. 다 밤낮으로 토굴 수행하세요. 이 기본기만 충실히 하세요. 아공 복공 넘어가 보면요. 진짜 그러신 분 있지 않으셨어요? 중학교 과정 나 아직 미진한데 중학교 교과서 다 마스터 못 했는데 내가 고등학교로 가게 되다니 이런 마음 혹시 완벽주의자들은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살짝 있었어요. 이것도 내가 다 못됐는데 또 올라가면 이게 이래도 되나? 약간 저도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사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건 그만큼만 해라는 겁니다. 더 그것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 이라고 해요. 거기에만 눌러앉아서 그걸로 모든 세계를 해석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 더 상위의 그런 차원을 이해해야 돼. 안목을 가져야 돼. 자꾸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나이대에 맞게 적절하게 끌어올려 되듯이 이것도 수행의 영적인 성장에 맞춰서 적절하게 지혜가 개발되게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작은 지혜로 평생을 그걸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돼버려서 다른 지혜를 못 받아들여요. 자기 법계는 딱 그 이념으로만 굴러갑니다. 다른 이념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점프할 때요. 딱 한 번씩 벽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누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줘야 되는데 스승이 넘겨줘야 되는데 너 넘어가게 부추겨야 되는데 스승도 이걸 모르니까 대충 마구잡이 수행이 되고 있고 경전 보면 아라한 경전 아라한이 짱이고 선호록 보면 이런 선호록 책들 보면 조사스님이 짱이고 여기 제가 최근에도 한번 읽어드렸지만 여기 전신보부가 제가 선호록 중에 제일 권해드리고 싶어하는 책은요 전신보부입니다. 황벽 스님의 전신보부 육조단경 보다 전신보부가 짱이에요. 전신보부는 단박 무심만 하라 그래요. 일체 다 필요 없고 단박 무심하면 부처가 부처의 지혜가 광명하게 떠오른다. 몰라하면 부처의 지혜가 퍼펙트하다. 참나자리에서 맞는 얘기에요. 문제는 애고가 그 직관을 다 못 받아들인다는 건데 이 영역으로 오면 점수의 영역이 오거든요. 점수 부정 돈오 돈수 이것만 얘기해요. 돈오 돈수 이거 함께 얘기해서 돈오 돈수 단박에 깨치면 단박에 깨쳐버리면 부처의 지혜를 퍼펙트하게 얻어버리기 때문에 더 닦을 게 없다. 돈오 돈수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돈오 돈오 하면 끝 참나 입장에서만 얘기한다고요. 아라한 들도 열반에 들어갔다는 건 열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온이 돌아가고 있는데 난 열반에 들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아라한이 열반에 들어있는 절대의식만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애고의 세계는 이제 없어질 거니까 이제 나는 윤회 안 할 거니까 하고 포기해버려. 그럼 또 조사스님들은 일체가 돈오 돈수 참나 자리에 들어왔으면 너는 끝난 거다. 점수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이 전신법회에서는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이 점수에서 일지부터 십지까지가 나뉘는데 황당한 주장을 해요. 황백스님이 십지가서 견성하나 일지가 견성하나 지금 당장 견성하나 견성 자리는 똑같다. 말은 맞는데 이상한 말이죠. 이해되세요? 맞으면서 이상한 말. 맞기 때문에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먹힌 거예요. 선불교가. 저도 그걸 즐겨요. 가끔씩 위로받고 싶을 때 육바람일 존나 아니에요. 육바람일 참 안되네. 할 때 뭔가 제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위로받는 곳이 어디냐면 이런 황백스님 글 같은 그러면 몰라해. 거기가 붙여야 뭘 찾는 거야. 이런 누가 이런 걸 얘기해주는 코치 있으면 마음 되게 편해지지 않을까요? 참나 이미 얻은 분들은요. 이거 보면 충전돼요. 제가 저도 그러라고 낸 책이 선문답에서 배우는 선의지예요. 거긴 주로 참나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은 거를 막 칭찬해 주는 멘토도 한 명 필요하단 말이에요. 못 얻은 걸 채찍질해 주는 멘토도 필요하지만 이미 얻은 거를 야 너 참나 얻었잖아. 그건 끝인 거지. 너 인생에 참나 얻었으면 너는 부처인 거야. 부처랑 다름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읽으면 좀 위로가 됩니다. 저도 쉴 때는 마을의 시나 선어록 읽고 쉬워요. 몰라만 해도 뿌듯하거든요. 그래 난 이미 이미 이루었어. 뭘 그렇게 안달해. 근데 이 세계로 나가면 또 안달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더 잘할 생각나고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이름이량 한 번 수렴 냈다가 한 번 내뱉었다가 발출했다가 내뱉었다가 그러니까 육바람에 실천도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또 쉬어도 보고 쉴 때는 아니 몰라 하면 이 참나고 부처님도 이 참나고요. 십지보살도 이 참나고 다 똑같아 이 참나예요. 우주에 한 성령 한 참나인데 다른 참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의 엄청난 거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한 부처 한 참나 자리에 들어가서 쉬고 계시다는 거. 그 불성 자리와 참나 자리와 성령 자리 하나가 돼 계신다는 거. 내 애고 역량은 모자라도 이미 참나랑 하나가 됐다는 그 기쁨은 누리실 줄 알아야죠. 그 기쁨에만 너무 머물러 버리시면 몇십 년씩 머물러 버리시면 벚꽁도인밖에 안 돼서 제가 지적합니다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시로 몰라 안 해서 쉬어야 돼요. 여기가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이 바로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실 건데요. 원래 완벽한 참나 진리 드러내려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이미 참리가 완벽하고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뭘로 하고 여기서 쉬시라고요. 또 현상계 나와서 빨빨 버리고 고생하고 또 들어와서 쉬고 이름 이량이 하루에도 계속 이루어져요. 틈날 때마다 부딪히고 우리 학교 다닐 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했듯이 50분 부딪히고 10분 벤치 앉아서 뭘로 하면서 완벽한 하느님 부처님 자리에서 쉬고 충전하고 영감 얻고 영감 얻어서 다시 출동 들어가서 또 영감 얻고 충전하고 평안과 진리 속에서 평안과 진리의 바다에서 쉬었다가 다시 현상계로 출동 섬에서 쉬었다가 무투로 출동 다시 섬에서 쉬고 출동 자기 안에 섬을 만들어란 게 이거거든요. 부처님 열반짜리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 참나 자리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거기 쉬면서 끝없이 현상계에 정토를 개척하고 정토를 확장하는 현실적인 육바람일의 노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다만 몰라라는 게 엄청나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몰라 하실 때 여기가 다야. 부처님 부처님 하느님도 이 자리지 다른 자리가 아니야. 난 지금 하느님 퍼펙트한 하느님 퍼펙트한 참나 퍼펙트한 양심과 지금 나는 하나가 돼 있는 거야. 더 바랄 게 없어 하고 존재에 만족하세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만 강조하면 선불교가 돼요. 선불교는 죽을 때까지 이 자리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고등학교를 진앙을 못하고 중학교 과정에 멈춰버린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렇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선불교 과정도 알아안 과정도 이해되시죠? 또 한번 몰라 해보세요. 기분 내보세요. 이런 진리를 잘 알고 몰라 하시면 몰라 해도 더 잘 됩니다. 진리를 알고 몰라를 하면요. 한순간에 훅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훅 들어가는데 아니 늘 진리는 무장되어 있으니까 몰라 하면 바로 그냥 극락이죠. 문제는 바로 튕겨요. 영감 듬뿍 받아서 튕겨요. 일거리 듬뿍 받아서 튕겨요. 다시 무태 나와 있어요. 좋았는데 하고 다시 고생을 해야죠.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양심 작품 만들려는 또 노력을 해야 돼요. 현상계는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현상계는 뭘 해야만 결과가 나오니까 인류를 위해서도 제가 뭘 해야 돼요. 명상만 하고 있으면 인류는 아무것도 못 거둬요. 우리가 다 명상만 하다 가면 인류는 아무것도 못 거둡니다. 좋은 기운은 전해질지 모르지만 그게 다예요. 미미해요. 영향력이. 이 좋은 기운 왔을 때 한 사람이 말이라도 해놓고 글이라도 써놓고 뭐라도 작품을 만들어놔야 그게 카르마를 바꿔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제가 잠깐이라도 극락정태에서 쉬는 건 좋은 일인데 저한테는 튕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튕겨서 뭘 해요? 유튜브를 촬영하잖아요. 그럼 이 전세계에 퍼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시 돌아와서 참나 안에서 쉰단 말이에요. 그럼 또 튕겨요. 참나가 오래 있게 안 해요. 딱 튕겨요. 그냥 진하게 들어가게 시대 나올 때 흔쾌히 나와서 또 해야 될 거 또 하시면 돼요. 나 명상 오래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튕기지? 하늘이 튕길 만하니까 나가서 일 좀 하라고 튕기는 거예요. 그냥 일하세요. 명상만 계속 해야겠다는 게 고집 아닙니까? 하느님이 어 그래 좋은 평안과 진리 얻었지 좋은 추억 가졌지 충전 잘 됐지 이제 나가서 빨리 이 영감을 세상에 전하라고 보냈는데 아버지 왜 자꾸 절 밀어내십니까? 하면서 아버지 다리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뒤도 돌아오지 말고 딱 흔쾌히 가세요. 딱 또 할 일 하고 돌아와서 그때 명상에 들면 깔끔하게 또 잘 들어갑니다. 이게 삶의 기본이 되시면 돼요. 명상하고 분석하고 실천하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계속 최대한 영감을 저한테 온 영감을 나눠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포스터입니다. 종교개벽 얼마나 개벽되는지 8년 뒤에 또 저희 모여서 분석해보죠. 8년간 인류의 영적 문화가 얼마나 바뀌는지 거기에 우리가 또 얼마나 카르마를 지어서 공헌하는지 이런 게 복덕 쌓는 거죠. 복덕으로 봐도 좋고 인류를 위해서 공덕을 지어야 카르마가 바뀌니까 공을 세워야 카르마가 바뀌죠. 누가 뭔 짓을 해야 돼요. 카르마가 바뀌려면 인류가 카르마 바뀌려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른 말을 해야 되고 다른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전에는 안 바뀌어요. 정말 속마음만 바뀌어서는 겉으로 표현이 안 되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속마음만 미미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카르마의 마스터를 키우는 학교죠. 저희는 신기하게 양심의 마스터라고 안 돼 있고 카르마의 마스터라고 돼 있어요. 저희 배지에 보면 카르마 못 바꿀 거면 이 공부하지 마라 이겁니다. 사실은 내가 공부해서 카르마 못 바꿀 거면 운명을 못 바꿀 거면 그런 공부는 어디다 쓰느냐 아라안이나 조사 공부밖에 안 됩니다. 보살은 카르마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육바라미를 아니까 바꿀 수 있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